어머, 왜 다 모델이야. 다 모델이야. 전화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그게 다 들어있어. 미쳤나. 웰투가 없으시구나. 안녕하세요. 성광이 턱 내려간 거 봐. 좋아, 지금. 다 너무 좋아해. 웰투가 없으시구나. 웰투가 없으시구나. 왜, 왜 놀랐지? 안녕하세요. 키가 되게 크시네. 안녕하세요. 네, 앉으시겠습니다. 귀엽게 생겼다. 두 분 아시는 거예요? 모델이시죠? 네. 최근에 만났어요. 며칠 전에 같이 촬영을 해가지고. 서른 배살이구나. 아, 모르지. 근데 이거 오는지 모르고. 아이고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윤선영이. 선영 씨. 아까 언니랑 하는데 나이가. 저는 28살이고. 데뷔를 늦게 했어요. 아, 옷 색깔 좋다. 핑크. 마지막 눈리싱. 이렇게만 봐도. 솔라 아니야? 솔라 씨 약간 느낌 있죠? 왜? 좀 받는 것 같은데? 어? 진짜? 성수동. 성수동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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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. 아? 가방, 가방, 가방. 맞는 것? 아? 안녕하세요. 가방 가방 가방여jour Noah white god. 약간, 에일리 같기도 하고. 어, 맞아. 어? 근데 세찬 씨가 아는 분인가? 양세찬 씨가? 안녕하세요. 세찬이가 왜? 아 아니에요. 아 아니에요. 알아요? 세찬이 알아요? 아니요. 저 처음 뵀어요. 어디서 많이 봤지? 연기하세요? 아니요. 지금 의류 사업하고 있어요. 사업이요? 의류? 성함이? 저치윤희요. 저치윤희요. 예? 지윤씨. 유미씨. 유미씨. 아직 안 왔다. 어머어머. 왜 이러시죠? 왜 이러지? 아, 선혁 씨. 저기요? 저기요? 아니, 잠깐만. 이게 많이 돼? 이름을 다시 물어볼 거예요. 여기 정해져 있었거든요. 와, 진짜. 아니, 신기지. 이때 얘기 좀. 왜? 왜 그러시지? 참. 왜 웃어? 너무 좋아하시는데. 근데 세찬이가... hill suspicion. 비wind기 시작. 여러분은tain에서 찾기가 Ll 104. 네,just. 힋. 언제하dir~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